이천수 씨가 맛을 아니까 각각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. 반찬을 해달라기보다 술 먹은 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우럭이 감기능 개선에 좋은 아미노산이 풍부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게 어떤 맛인지. 진짜 궁금하네요. 칼칼한 맛인가요? 이게 지리보다는 조금 산뜻한데 더 시원한 맛? 아침에 창문 열었 맛. 아침에 창문 열었 맛. 울었었고 울었었고.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나는 맛이라고 합니다. 마지막에 식초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? 안 들어갑니다. 안 들어가요? 네 네 안 들어가요. 식초가 안 들어가는데도 창문 여는 그 향이 나온다고요? 네 나와요. 형님은 창문을 열면 식초의 향이 나요? 아니 그거 시원하다 이 말이에요. 아쉬운. 상큼. 상큼하고 시원하다. 이따 창문을 열어드릴게요. 그리고 무도 예쁘게 소고기 묵국처럼 예쁘게 자르지는 않아요. 좀 투박하게. 근데 지금 알토라 보셨는가 봐요. 왜요? 아니 이게 파슬일 때. 네. 이 가구를 어스러 들어갈 때 이렇게 세우는 거는. 아 그거는 알토라 안 봐도 다 죽으면 해. 그건 전혀 그렇게 해요. 그렇게 한다고? 네. 우리 끝까지 가는데. 요리 좀 하시는 분들이. 본다고 하지 그냥 뭘 것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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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집은 마늘을. 항상 통마늘을 으깨서 쓰는 편이에요. 그때그때. 우리 마늘이 예쁜데. 마늘을 으깨시는 게. 네. 통마늘도 예쁘게 안 해요. 조금 투박투박하게. 그래서 저거 너무 이쁘게 한다고. 너무 막 이렇게 다지다 보면. 거기서 텁텁한 맛이 나거든요. 이렇게 깔끔하게 해 주는 게 좋아요. 통닭만 투박투박하게. 아니 뭐 적국이라 해서 나. 근데 이게 뭐 많이들 갈 줄 알았더만. 그렇게 많이는 없는가 봐요. 네. 그리고. 쌀뜨물로 이제 끓일 건데요. 아 그러면 아예 끓일 때도. 쌀뜨물로. 네. 쌀뜨물로. 네. 자 이제 좀 넣을게요. 이제 다 넣을게요. 이제 육수 냅니다.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. 네. 지금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. 맞아요. 이 우럭 젖국이. 그 남편 이천수 씨의 해장으로.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네. 정말 꼴보기 싫어가지고. 주사가 너무 심해서. 이거 안 해 주는 적 있습니까? 요즘은. 주사가 심할 때. 주사가 심할 때. 살려달라고 전화가 와요. 왜? 왜요? 누구를 살려. 본인이요? 많이 먹었던. 살려달라고. 근데 혼자서. 너무 취해서. 다리까지 풀어져가지고. 솔로 많이 못 하시는가? 아니요. 정말 잘해요. 잘하니까 많이 먹은 거죠. 그 정도로. 못하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먹거든요. 자기가 살아서 집에 갈 수 있을 만큼만 먹어요. 잘 못 먹는 사람들은. 그리고. 저희가 예전 신혼집 때가 만세대였어요. 아파트가요. 네. 근데 엄한 데 내려서 자기 좀 살아갈래요. 찾으러 갔는데. 또 자기 살겠다고. 저기 어디 기둥에 제 신발 끌어안고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. 어디선가 이제 몸을 기대야 되니까. 어디 기대긴 해야 되고. 정수님 우리 만기쌤은 주사 없으시죠? 저희 남편은 술을 원래 안 좋아하는데. 지금은 잘 안 마시는데. 예전에는 그렇게 꼭 마셔야 할 분위기들 있잖아요. 아 예. 그 선거춤 하셨을 때 뭐 이렇게.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. 젊을 때. 젊을 때. 그게 엄청 맛이 와가지고. 긴장이 풍니까. 집 앞 현관에서 쓰러진 거예요. 애들이 어릴 때였는데. 한 발에 못 들어왔거든요.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살아라고. 살려. 아빠 일어나라고. 아니 만기행이면 누구뿐만 들지도 못하겠네요. 지금도 애들이 있대요. 아빠 그때 죽을 뻔했다고. 진짜.